오늘은 이탈리아에서 첫날입니다 어제 비행기 타고 여기 도착했고요 지금은 첫 식사하러 식당에 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첫날입니다 오우, 너무 맛있어 네 한 번 더 재밌었고 나의 정보가 없었고 제가 정말 원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저는 좀 더 빠르게 만들어야 할 것 같고 오늘 하루에 새로운 것 같고 오늘 하루에 새로운 것 같고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고 이 건물이 지금 제가 2주간 묵고 있는 호텔입니다 지금 계속 하루가 너무 잘 안들어 애기 지금 이거 너무 너무 잘 안들어 베이섹시 첫 번째 요리 그랜트 머리 그랜트 머리에 우리 골고루 이 이 디지털의 집 치킨 냐 치킨 그리고 이거 며칠 전에 또 싸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눈 아래로 놀았어요 이렇게 써서 내 소중한 맥 립스틱을 써서 부들부들 그렌트 아야... 그렌트 아야 했어요 그렌트 아야... 애기... 애기 아야예요? 왜? 많이요? 조금요? 얼마요? 어... 어떡해... 호르뚝이... 어떡해... 전자레인지만으로 요리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렌트가 감기 걸려서 매운 거 국물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부대찌개 라면을 끓여볼 거예요 맛있어... quero ya... 오징어 양념을 볶은 고추 고추 고춧가루 고추 고추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춧가루